안녕하세요 천식씨 만약 천식씨가 일하고 있는 그 공간에 집에 가도 볼 수 있는 아내가 함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우 너무 행복하죠 상상만 해도 아주 짜릿짜릿 하시죠 근데 저는 아내와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했고 지금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매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불편합니다 어느 날은요 퇴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옆자리 최대리가 저기 오늘 당구 한 게임 어때요? 우리 한번 뭉칠까요? 라고 하니까 다른 남자 직원들 모두 아 콜 좋지! 라고 해서 그럼 나도 콜! 하는데 그때 딱 아내가 딱 저를 그냥 쫙 째려보더라고요 선배 왜요? 선배 못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송해요 애들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라 아 맞다 그래 애기들 찾으러 가야지 아니 구르도 저기 오랜만인데 형수님이 좀 찾으시면 안 돼요? 아유 그래 그래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신나게 놀고 저 혼자 유치원에 가서 아들 애들 데려와가지고 씻기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애들 책 읽어주고 다음날 준비물까지 다 챙겨주고 저 혼자 이걸 하라는 거네요? 결국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가야지 천식 씨 아니 가끔은 남자 직원들끼리 맥주도 좀 한잔하고 볼링이나 당구 한번 치고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된대요? 근데 안 된대요? 집에 가야 된대요? 정말 아내랑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은데 툭 하면 안 돼 안 돼 아니 여보 안 돼 안 돼 이러는 아내 때문에 저는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날은 남자 직원들과 맥주를 꼭 무조건 사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웠더랬죠 자 최대리 윤대리 잘 들어 오늘은 우리끼리 무조건 뭉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작전을 좀 짜봤는데 일단 퇴근 시간을 30분 남기는 시간에 최대리가 먼저 슬쩍 나가서 내 책상 직통번호로 전화를 해 오케이 선배 직통번호로 내가 콜한다? 그렇지 그럼 내가 그 전화를 받아서 거래처인 척 쇼를 할 테니까 우리는 거래처에서 갑자기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온 걸로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전화 끊자마자 윤대리 역할이 또 중요해요 아 저 말입니까? 어 자 윤대리가 연기를 잘해야 돼 들어봐 윤대리는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갈 수 없다는 연기를 해야 돼 연기요? 그래서 서로들 걱정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그 거래처 모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척을 할게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선배가 어쩔 수 없이 거래처 직원을 만나러 가야 하는 거고 우리 둘은 그냥 무조건 바쁜 척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야 바로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는 회사 뒷골 먹고 커피숍 알지? 네 거기서 조용히 만난 다음에 호프집 세계맥주 거기 글로 가는 거야 어때? 콜? 선배 존경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대본을 짤 수가 있지? 야 이거 완전 퍼펙트 퍼펙트 Let's get it! 마침내 작전 개시 제가 윙크를 하자마자 최대리는 밖으로 나갔고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최대리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수화기를 들면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에 들으라고 입으로 큰 소리로 떠들었죠 여보세요? 어디시라고요? 아 지라시 거래처요? 예예 근데 왜요? 오늘요? 아이쿠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예? 뭐라고요? 아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요? 아이고 이런이런 아이고 이거 큰일이 났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이상하게 커지면서 자꾸만 발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을 봐야 됐죠 그죠? 예예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얘기시죠? 아이고 세상에나 이거 아이참 거기 상황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죠 예? 아 너무 못해요 알겠어요 예 그럼 전화를 끊을 끊을 입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또 발연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참 이거 난감하다 이거 어 이거 오늘 저녁에 누군가와 거래처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누가 고생이네 이게 자 나는 그러면 가장이니까 이거 가정을 지켜야 되면 안 됩니다 뭘 이거이걸 그렇게 많이 해 좀 가만히 써봐야죠 자 그럼 어떻게 솔로인 윤대리가 그 시간이 되잖아 그지? 네? 아 오늘이라고요? 어어 와 이거 되게 큰일 났다 왜왜? 제가 그 다녀오고 싶지만 오늘이 아 저희 어머니가 생신입니다 어? 아이고 어떡하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머니가 생신이에요 아 그래? 네 하필 또 그렇게 해야 되네 아유 참 이거 이거 어떡해요 그러면? 그리고 때마침 전화의 문을 마친 최대리가 사무실로 들어왔구요 저는 다시 발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잠깐만 마침 저 최대리가 들어오네 그 최대리 그 자네 그 시간이 어때 거래처에서 있다가 꼭 봐야된다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유 그래요? 아유 정말 큰일 났네요 연기 더럽게 못하네 진짜 저도 오늘이 여친하고 100일 되는 기념일이라서 안되는데 아 이거 참 큰일입니다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참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나밖에 갈 사람이 없네 야 이거 참 일이 또 안되려니까 이렇게 되네 나는 퇴근해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데려오고 씻기고 밥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참 큰일이로구만 워낙 큰소리로 연기를 했던 우리 세 사람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은 듯한데 아무 대답 없이 계속 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후배는 성공했다 여기며 오케이 사인을 주고받았죠 오 선배님 형수님을 완벽히 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호프집이랑 탕구장 다 예약 완료했습니다 최대로의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진 능력자가 된 기분이었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도 퇴근 준비를 다 마치고 제 옆으로 오길래 저는 또 큰소리로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유 여보 나는 지금 퇴근을 못하겠어 이거 어떡하냐 그렇지 호프집 가야 되니까 맞지 그게 아니고 아까 못 들었구나 거래처가 오늘 그 거래처 직원들이 다 오늘 휴가라서 아무도 없어 어디서 그럼 발령기를 하고 그래 발 연기를 했다고 내가 누가 뭐 내가 봐줄 수가 없더라 진짜 아니 그리고 윤 대리님 아니 저기 대학 때 연극 동아리 활동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못해 아니 책을 읽어도 그거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읽겠어 우리 세 남자의 등에선 땀이 주룩주룩 흘렀고 이경규씨 저리 가라 할 만큼 세 딴 두 단을 떼굴떼굴 굴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팔짱을 긴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아휴 뭐 오늘 애들 태권도에서 캠프 가가지고 1박하고 오잖아 어차피 애들 찾아야 될 일도 없는데 뭐 나는 오랜만에 친정에서 자고 올 테니까 당신은 마음껏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시든 외박을 하시든 알아서 하셔 오늘 밤은 어쨌든 서로 찾지 말자고 내일 봐 멋진 아래 쿨한 아래 사랑할 거야 진짜 하지만 이건 뒤늦게 깨달은 거고요 당신 우리 세 남자 모두 멘붕이 와서 한동안 멍 안에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천식씨에 오랜만에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당구치던 그날의 쾌감 총각 코스프레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